와 SBS 뉴스에서도 이 아파트가 표절인지 인터뷰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 노래가 표절 확정 판결을 받아서 무려 82억원 배상한 거 알고 계시죠? 아 진짜 척딱해! 안녕하세요 아파트코인에 제대로 탑승한 프로젝트 미치감생입니다. 제가 아파트 관련된 영상과 롱, 쇼츠로 여러 편을 올렸는데요. 와 도합 조회수가 600만 회가 넘어가더라고요. 다른 채널에서 춤도 추고요. 천만까지는 무난히 직행할 것 같은데 물론 이 아파트라는 키워드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핫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구독자가 적은 분들도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. SBS 뉴스 채널에서도 감사하게 제 영상을 좋게 봐주셔서 인터뷰 요청을 해주셨는데 저의 기존 스케줄과 겹쳐서 인터뷰는 하지 못했고 질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. 아파트의 표절 논란에 대한 저의 의견과 표절의 기준이 무엇인지 작곡가의 관점에서 대중분들도 알기 쉽게 분석해드려 볼게요. 일단 표절 시비가 붙은 곡을 들어보니까 일본의 이게 주제거리인 게 우선 작곡가의 관점에서 이게 주제거리인 자체가 지금 브로노마스 표정 지금 브로노마스가 얼굴로 말해주고 있는데요. 물론 실제로 두 곡이 어느 정도 유사하게 들리는 건 사실이죠. 그러면 우선은 왜 유사하게 들리는지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. 간혹 어떤 분들이 아니 두 노래가 그냥 멜로디가 비슷하니까 유사하지? 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. 자 여러분들 퀴즈를 내볼게요. 맞춰보세요. 이 멜로디가 어떤 노래인지 단번에 맞추시면 제가 1억 드립니다. 자 바로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이 노래입니다.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입니다. 아까 제가 친 곡도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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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랟 쏘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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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cades methods przy 바ischen 멜로디가 똑같아도 코드와 템포가 다르면 완전 다른 곡이 됩니다. 이 곡이 비슷해지려면 멜로디와 코드가 비슷해야 된다고요. 멜로디와 코드가 비슷하면 이 템포감이 달라져도 우리는 바로 단방에 선호 app 이게 학교 중이 %&% 인 것을 바로 알듯이요. 아파트와 이 일본 노래는 정확히 코드가 똑같진 않지만 대리코드, 즉 일반인들이 자동차에서도 일반 휘발유와 고급 휘발유를 구별하지 못하듯이 대중분들이 듣기엔 비슷한 코드와 멜로디가 들리기 때문에 이 두 곡이 비슷하다고 느끼시는데 그럼 정말로 표절일까요? 표절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. 4마디가 비슷하면 표절이다, 8마디까지 비슷해야 표절이다. 하지만 이 법적 판단에서는 마디수가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해요. 수많은 곡에서 자주 쓰이는 코드와 멜로디 패턴이 존재하거든요. 그렇게 치면 먼저 발매한 엄정화 3자되면 3자되면을 표절한 거 아니잖아요. 또한 이 아파트는 제 생각에 일본 곡을 조금도 차양하지 않았습니다. 들어본 적도 없다고요.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선 우선 표절로 인정되는 예시를 살펴볼게요. 다들 이 노래 아시죠? 이 노래가 표절 확정 판결을 받아서 무려 82억원 배상한 거 알고 계시죠? 마빈 게이의 히트곡을 표절했다고 그의 가족들이 제기를 했고 결국 표절 판결을 받았다고 해요. 표절이 되려면 원곡을 알고 의도성을 가지고 카피를 했느냐? 이를 법에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실제 음악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인데 법리를 하시는 분들이 사운드는 전혀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변호사님, 경찰관들께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잘 못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좀 개선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음악에 대해서 이해하려고도 안 하시더라고요. 진짜 그냥 법대로 이 곡을 의도적으로 표절했다는 증거가 있어 없어? 이런 식이에요. 다만 작곡가들은 표절 시비가 붙은 곡을 들으면 이게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. 표절 시비가 붙은 이 두 곡은 너무 많은 요소가 너무 긴 시간 동안 비슷합니다. 드럼의 사운드, 코디의 분위기, 전체 템포 그리고 남성이 이 가성을 사용하는 멜로디의 흐름 원래 작곡이라는 게 기존에 내가 듣고 공부한 음악을 내 해석대로 재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4마디에서 8마디까지는 어떤 곡들과 멜로디와 코드까지는 흡사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곡처럼 너무 많이 비슷한 건 확률적으로 내가 로또 1등이 될 만큼 내 이번 생엔 불가능한 확률이에요. 지금 표절 시비가 붙은 곡은 4마디의 코드와 멜로디 유사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5마디부터는 완전히 다릅니다. 여기 이 곡은 확실합니다. 로제와 브로노마스와 이 곡을 작업한 분들은 이 일본 곡을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. 만약에 그 곡을 들어서 나왔다면 아파트라는 곡에서 그 일본 곡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부분 부분 들려야 되는데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. 저도 아파트 처음 후렴 부분을 들을 때 어 이거 분명히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 막 이랬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엄정하부터 90년대 저런 멜로디가 굉장히 많았다구요. 일부 댓글에 해당 가수분까지 비난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그 가수가 이 내용을 직접 고발하신 거라면 당연히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희 한국분들도 노래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별의별 해프닝이 다 있네? 라고 그냥 가볍게 슥 넘기셨으면 돼요. 분명 로제 브로노마스의 아파트 덕분에 과거에 발표한 자신의 노래가 조회수도 늘고 있고 관심도 받고 있을 거고 윤슬님의 아파트도 평소보다 스트리밍이 몇 배로 늘었다고 하잖아요. 저 역시 조회수가 터지고 있고요. 지금 이 한국의 노래 덕분에 와 주식시장도 해피해졌고 이처럼 음악의 언어는 대단한 것 같아요. 국적이 달라도 전세계 사람들이 다 통하잖아요. 한국 노래로 당남스타의 이유로 전세계 사람들이 오랜만에 위아더월드로 뭉칠 수 있는 노래가 나온 것 같아서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파트 또 나오나?